안녕하세요 팬텀 싱어 팬 여러분 본격 4심 채널 팬텀 싱어 보컬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인간첼로 김바울, 그는 누구인가 1991년 9월 9일 출생 포동포동했지만 이목구비 뚜렷한 귀요미 시절이에요 2013년 경희대 성악가 입학 야구를 좋아하는 그는 경희대 몬스터즈 야구팀에서도 활동 중 2018년에는 에클레시아 팀에서 활동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채훈님, 박현수님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 싱어 시즌2에서 에델라인 클라인 기억나시나요? 경희대 선배인 안세건님이 브릿지 엔터테인먼트 설립 김바울님은 브릿지 엔터테인먼트 소속 파페라 그룹 필러스 멤버가 됩니다 멤버는 베이스 김바울님, 테너 윤서주님, 박현수님, 바리톤 박준범님 필러스 실공연 함께 감상하실까요? 필러스는 제25회 전국 보금상과 경련대의 장려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20년 팬텀 싱어 시즌3의 도전 손님은 매력적이야 하며 미소를 지었고 손혜수님은 아주 좋은 첼로가 화를 부드럽게 왔다갔다 한 것 같았다고 극찬했죠 우리들 마음속에 짙은 향기를 남겨주신 김바울님을 응원합니다